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Monday, June 14, 2021,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현재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오후 1시 55분입니다. 이 시간 현재 New York Times 인터넷판 톱기사는 Netanyahu ousted as Israeli Parliament votes in New Government 주요우위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아우스트 축출하다, Watershed, 분수령, 전환점, 여기 물이, 쉐드는 떨어지다죠. 물이 떨어지는 곳, 이쪽으로 떨어지느냐, 저쪽으로 떨어지냐, 그런 분수령을 말하는데, 전환점, 전환기적인, Precarious, 불안정한, Coalition, 연립정부, 연정, Replace, 대체하다, Bipartisan, Partisan 하면 당파적인, 변파적인 이런 말이고, By 하면 양당에 의한 이런 말로 초당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Netanyahu가 축출되었다, 여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제목에는 비동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과거형이 나왔다면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분사, 수동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 뭐하는 가운데, 에스는 뭐하는 가운데, 뭐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의회가 표결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In a watershed moment for Israeli politics, a precarious coalition ousted 벤저민 네터냐후 as prime minister, 나프탈리 베넷 포멀히 replaced him. Watershed moment는 전환점적인 순간, 뭐 분수령이 되는 순간 이런 말입니다. 원래 Watershed은 분수령이죠. 어떤 큰 산맥에서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냐 저쪽으로 떨어지냐,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적인, 분수령이 되는 그런 순간에서 이스라엘 정치의 A precarious coalition은 불안정한 연립정부입니다. 이게 뭐 딴딴한 건 아니고, 겨우겨우 꿀에 맞춰놓은 그런 연립정부입니다. 자, 이런 연립정부가 아우스티, 축출했다. 벤저민 네터냐후를 총리로서, 나프탈리 베넷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를 대체했다. 12년 동안에 그런 네터냐후보의 총리직이 끝나고 베네터가 총리가 되었다는 말. Analysts predict that the new Israeli government will focus on restoring Israel's traditional approach of seeking bipartisan American support. Analysts, 전문가들입니다. 뭐 분석가들,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대디하를,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Restore는 회복하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그게 뭡니까? 전통적인 접근방법, Seeking bipartisan American support, bipartisan 초당적인 미국의 지지를 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오늘도 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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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